참가 번호 G15번입니다. 연양자 안녕하세요. 실내 인테리어 전문가 참가 번호 G15번 연양자입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들으며 모델 교육, 연기활동, 대회 참가 등을 통하여 공간의 아름다움만큼이나 저의 아름다움을 갖고 왔습니다. 내면과 외면이 모두 아름다운 제가 오늘 가장 빛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시고요. 미시즈 직업모델 선발대회 대상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시고요. 미시즈 직업모델 선발대회 대상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 자, 이번에는요. 자코모 특별상입니다. 자코모 박재식 회장님이 시상 도와주시겠습니다. 골드 한 분, 블루 한 분인데요. 골드 15번 연양자, 블루 7번 이재숙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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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jn